검찰 수사,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런 지휘체계 하에서 거의 이제 검찰 소위 인사가 다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는데 그 검찰 인사를 보면서 이제 떠오른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검찰 인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소위 대한민국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소위 선거 부정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사안을 정말 소위 검찰 수사의 1호 문건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통이 전진 배치가 됐니 친륜사단이 다시 전진 배치가 됐니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사람들이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제대로 된 수사다운 수사를 단 한 번도 받아보진 이 중대한 국기문란과 내란제를 과연 다룰 의지가 있는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저는 보는 겁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하기 힘들지만 인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참 여러 가지네요 여러분 이게 이번에 인사안의 핵심입니다 반부패 1, 2, 3 부장의 친윤특수통 전정권 수사 속도 낼 듯 그리고 여기 보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 등 주요 사칭 사건 삼성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여가부 민주당 공략 개발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디스커브리 라임펀드 이재명 의원 변호사위 대납 의혹 이것도 큰 사건이죠 쌍방울그룹 관련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런 게 다 이루어집니다 특수부 출신의 친윤 중간 간부들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주요 사건을 다룬 수도권 소재 검찰청 수사팀에 전진 배치됐다 이들은 이미 배치된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전정권 수사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저는 이게 다 뭡니까? 사소한 사건들이라 보는 겁니다 사소한 사건들만 과연 여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고 있을 당시에 정말 정의 부대들 이게 이제 선거사범들을 수사해야 될 때가 공공수사 1부장 2부장 이런 사람들이 공공수사부장 이런 사람들이 조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필요하죠 수사가 필요한데 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사소한 사건들입니다 선거 문제에 비유를 하면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가 발표됐더군요 이제 사무총장이 전번에 성진을 해놓으니까 그 거대한 사건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고 다 인사가 돼서 아마 성진도 하고 그랬겠죠 대문짝만하게 놔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 기획실장 암흑에 무슨 누구실장 암흑에 이렇게 되었더군요 결국은 여러분들 이 인사안에 대해서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검찰청은 지검장부터 차장검사 전문부서 부장검사까지 탁수동으로 채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검찰 정기인사가 마무리된 만큼 조마간 대대적인 사정정구에 돌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정정구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표를 던졌던 정말 많은 사람들은 나라의 현재와 앞날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거 공정선거 관련된 문제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지만 이 수사를 새로운 검찰팀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의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마다 시각이 다르겠죠 또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크게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사안을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할 거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루지 않느냐 사안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게 자기들한테 부메랑이 돼서 날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다룰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루지 않는다는 것 인사안을 보면서 제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마는 또 미래의 일이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안 다룰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리고 그냥 이런 자질구려한 사건들 전 정권과 관련된 그런 사안들을 가지고 전국을 반전시키는 그런 계기로 이용하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한 세상님은 아마 덮여야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김재훈님은 지지층이 외면하면 식물 정권이 되겠죠 지금은 지켜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쿨소님은 부정성과 연순이 이걸 막는다고요 그렇다면 지지할 수 없죠 이렇게 나오시고 그렇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의견이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이 다루겠냐 기대를 하지만 제가 비교적 이렇게 익숙한 것이 내가 바라는 것하고 직접 직시해야 될 것을 구분하는 데 좀 익숙하기 때문에 소망은 갖고 있죠 이분들이 반드시 다루어야 되고 또 다루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뭡니까 각하 아니되옵니다라는 사람만 다 있는데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그렇다면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 같은 굴직 기업에서 조국 사태처럼 그걸 파고드는 것도 아니고 계산을 해볼 것 아닙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만나시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권성동 그 다음에 무슨 김한길 주변에 한번 보시죠 그 사람 가운데 선거 공정성 문제가 나라의 앞날에 치극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물죠 광주의 한 사선의원이었던 검찰 출신의 이번에 위원장을 맡아서 취임식을 제외했던 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이 면전에서 이야기했지만 또 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정치인들이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전직들이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주변에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들을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왜 떨어지느냐 신문에서는 다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팬덤이 부재하다 경제가 불안해서 그렇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다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권영세 씨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권영세 씨가 통일부장관으로 그냥 다시 당으로 돌아가겠다 했지만 굳이 잡고 그냥 통일부장관 앉혔으니까 권성동 씨도 이야기를 자주 듣겠죠 그러니까 딱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런 사건을 가지고 열심히 수사하는 척 하겠지만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야기죠 자 여러분 권영세 씨의 어느새